어제 출근 시간에 부산에 있는 한 터널 안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. 술이 덜 깬 채 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건데 출근 시간이라 터널 안에 차가 많은 상황에서 사고차에 불까지 나면서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. 출근 시간, 부산 수영터널 안으로 차들이 밀려듭니다. 터널 출구 쪽에 멈춰선 차량 한 대에서는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. 당황한 운전자가 터널 안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꺼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. 오전 7시 15분쯤 30대 A 씨가 몰던 하이브리드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불이 났습니다.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 발생 20분 만에 진화하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. 하지만 불에탄 차량을 치우고 통행이 재개되기까지 약 1시간 동안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. 불이 난 수영터널은 길이가 1km가 안 돼 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입니다. 현장 대응이 늦어졌으면 운전자들의 유독 가스 흡입 등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추돌 사고를 낸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.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. KNN 이태훈입니다. KNN 이태훈입니다. KNN 를 매우 바 kilo KNN 오늘 아 tenth으로 KNN Simpson KNN COVIDx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